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하반기 운세 대박나는 나이 오늘은 무슨 나이냐면요 돼지띠예요 돼지들은 원래 대박이 나는 거 아닐까요? 원래 기본으로 대박이 나잖아요 돼지띠들은 근데 돼지들도 중간 나이가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돼지들을 제가 20대, 40대, 50대, 60대, 70대를 봤는데 여기서 있어 그런데 두 나이가 있기는 하는데 한 나이가 더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러신 분들은 돈을 만지시는 분이나 요런 거는 돼지띠들도 신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신뿌리가 좀 많이 있으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야 즉 말하면 저희 같은 사주 그러니까 돼지신 이게 아니고 돼지띠들이 신적으로 가셔야 될 분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하고 가까운 부위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20대 의뢰생은 아니고요 스물아홉 살은 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하반기예요 그리고 근데 요런 말은 안 하기로 했는데 봐봐 내가 이렇게 3척포로 빠진다니까 어쨌든 두 나이가 있는 돼지들 중에서 어떤 나이가 있냐면 40대와 50대예요 자 요분들 잘하면 진짜로 대박나는 나이가 내년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기는 하지만 내년 후년까지도 한 몇 년간은 운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만약에 일반인이라면 일반인들 중에서 아마 시내 초기 계신 분들이 조금 많이 연결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나이가 몇 살이냐면 개생 41살이에요 그 다음에 시내 생 53세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일반인이라면 뭔가에 연결돼가지고 돈을 좀 뻥튀게 할 일이 50대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51세 52세 이때부터 운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올 하반기 때 좀 뻥터질 일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인이라면요 가을이 되기 전에 추수가 되기 전에 조금 운을 받으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보통 지금 유튜브에 돌아가는 운세들이요 성주운이라 그래서 지금 7자 들어갔을 때만 이게 성주운을 많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떨 때는 손님이 되게 편한 손님도 있기도 해요 저 성주운 좀 받아보려고요 그건 금액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개생들하고 시내 생들이 분명히 운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조금 힘든 고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도 금전은 아마 간당간당하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반기로 들었으면서요 조금 운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뀝니다 저보고 바뀔 것 같아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법사님이 늘 얘기해줬는데 그래도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습관이거든요 습관을 바꾸면 내 운도 바뀌고 내 운명적으로 돌아오는 운세가 진짜 바뀌거든요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습관이 들어서 잘 안 바뀌네 그런데 문득문득 생각이 나지 얘기해줬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개생들 지금 금전적으로 힘드신 분들 그 다음에 시내 생들 금전적으로 막 굴곡이 많아 올 가을이 되기 전에 아직 여름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준비하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귀인을 만난다든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귀인을 만난다든가 내가 어떤 일을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것 쪽으로 하실 분들이 있으면 꼭 가까운 무속인 선생님을 찾아가셔서요 조상적으로 내가 나쁜 조상이 없나 내가 이 사업을 해도 되나 이거 꼭 물어보시고 하시면 저는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거 나 망하면 이 돈 해갖고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 그 전자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내가 그만한 이만한 이제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꿈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실망을 하면 안 돼 다시 일어서면 되잖아요 아직 젊은 나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41살 53살 얼마나 젊은 나이에요 제가 이 나이 때는 힘든 고비고비가 좀 많이 있었던 거 같아요 인간과 그 다음에 금전 문제로 많이 좀 힘들었었던 거 같아요 근데 물론 돈이 아예 없고 이러진 않았는데 굴곡이 좀 많았죠 근데 이 돼지띠들 굴곡이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고 그리고 좀 올라갈 만하면 내려가고 또 올라갈 만하면 내려가고 요렇게 금전 근데 이거는 누구? 저희같이 신의 가물이 있는 사람 그래서 촉이 좀 많이 있는 사람 아니면 지금 신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구독자 여러분 일반인들이 이걸 많이 보시긴 하지만 혹시 이제 이런 가물이 있으신 분들 절에 좀 오래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선생님 집에 지금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요 지금 혹시나 내가 지금 본가가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된다? 이거는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몇 년 동안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돼 이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돈을 좀 투자를 해가지고 왜냐면 뭐든지 투자를 해야 내가 결실이 없는 거 아니야 뭐 맨날 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런데 요렇게 나이를 무당이 찍어줬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세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대박 쪽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는 개회생하고 신회생인 거 같아요 그래서 가을이 되기 전에 원래 1월달에나 2월달에 이때 했으면 참 좋았을 뻔 했는데 가을로 접어들면서 희한하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왠지 대박 날 수 있는 일들이 제가 지금 촉이 와요 그러니까 저는 촉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촉이 와요 그래서 9월달 10월달이다 이렇게 대답하기 전에 찬바람이 불기 전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월달이나 12월달이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신회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년 운영까지도 좋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사업이나 옛날 같으면은 지금 부동산이 쩌그러들지 않았으면은 이걸로 갭투자나 이런 것 쪽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이분들 분명히 내가 하는 일에서 성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도와주는 내 좋은 사람들도 있을 거 같고 그 다음에 돈벌이도 좀 돈벌이 하신 분들은 가게 장사나 이런 거는 장사가 잘 된다 이런다기보다도 유지를 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이 생길 거 같아 그래서 아니 생겨요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금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태까지는 개생 되게 안 좋다고 그리고 불안하게 이렇게 봤는데 지난달부터인가 지난달부터 달별로 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좋은 말이 나왔어요 근데 진짜 괜찮았대요 그래서 물론 10분 중에서 5, 6분만 이런 얘기를 해줘도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데 진짜 몇 분이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풀리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저 밑바닥에 있는데 그 돈이 갑자기 막 이렇게 500벌 준 사람이 천만원 벌고 이렇게 하겠어요? 왜냐하면 천만원을 벌어도 또 그 값어치는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수록요 또 이렇게 덩어리도 커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싼 차를 타고 있었는데 돈을 많이 벌면은 비싼 차니까 또 활보금이 많이 나갈 거 아니야 그리고 집도 내가 원룸에서 살다가 투룸으로 가면 그만한 또 값어치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 쪽으로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무당이 아 운이 괜찮아요 대박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분 좋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마인드를 바꿔라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요 아무튼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를 놓치시지 마시고요 돼지띠들 40대 50대들은 운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박 날 수 있는 일도 어떻게 하겠어요? 많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개면연에 정말 큰 성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밤에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개혜생하고 신혜생들이 보셨다면은요 어떤 일을 빨리빨리 처리를 할까 생각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은 뭐야 빨리빨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또 성과를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빨리 뭐 내가 이렇게 재를 지내든 빌든 기도를 하든 뭐 초를 키든 이런 걸로 해갖고 뭔가 내가 그걸로 땜을 해나가야지 큰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셔도 될 것 같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뭐 내가 좀 이제 나한테 맞는 거 있잖아 그동안에 제가 제가 여태까지 방송을 한 것 중에서 인테리어 대하는 것도 많고 지갑에 대한 것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좀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딱 세 가지 이상은 좀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색깔이 어디에 나갈 때 이런 색깔 제가 이런 것도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갑 색깔도 얘기를 해 줬고 뭐 가방이나 이런 것도 얘기해 줬고 그 다음에 집안의 운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또 저희 구독자 저만의 구독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독자님들 중에서 개생이나 신해생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요 그거 단어를 쳐가지고 좀 찾아봐 가지고요 고기에 맞는 거 내가 베개 속에 뭐 부적을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은 그 방향도 있어요 나중에 한번은 제가 그 잠자리 방향을 한번 얘기해 드릴 건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남쪽이 참 잘 받아요 그래서 앞에 부엌하고 화장실 쪽으로 머리를 두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쪽으로 둬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머리를 푸는 게 들어오는 입구 쪽의 문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 방향으로 한번 잡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실험을 해 봐야 되니까 근데 남쪽 방향이 진짜 잘 맞더라고요 그럴 때 보니까 들어오는 도는 작은데 요거 개생들하고 신해생들 잘 들으셔야 돼요 물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대박이 있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적자가 안 나는 것도 대박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실험을 해 봤는데 지금 한 달인가 두 달 동안 남쪽으로 자면서 제가 금전을 한번 모아 봤어요 근데 들어오는 돈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출이 적더라고요 요걸 앓은 거야 사람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돈이 많이 들어와서 내가 대박 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돈이 내가 천만 원을 이번 달에 지난달에 칠백 벌었는데 지금 천만 원 벌으면 뭐해? 내가 나가는 게 천이백이면 이거 꽝이잖아 근데 제가 버는 돈은 3월 달보다 적었거든요 근데 돈이 모아지더라고요 요거 잘 생각하셔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쪽을 대박 쪽으로 하는지 첫 번째는 긍정적이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제가 이거 딱 그랬죠 요렇게 해서 내가 대박이 나려면 세 가지 이상이 좀 맞다드리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중에 인테리어도 들어가고 내 부지런함도 들어가고 지갑이나 가방 이런 것 쪽으로 들어가니까 잠자는 방향은 제가 좀 정리를 해갖고요 다음번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돼지띠대에서 하반기에 대박이 날 수 있는 날 조금 섬세하게 얘기했죠 다른 띠들 질투하지 마시고요 또 그 나름대로 또 있을 거니까 요거 이제 대박이 나시면은 혹시 알아요? 저한테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줄지 자 지금까지 홍주께 이시한이었습니다 자 수고하시고요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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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